안녕하세요. 저는 기생충의 감독 봉준호입니다. 대만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이번에 박스오피스에서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기쁘고 영화의 왜 타이완 케이크샵, 대만 카스테라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다음에 제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꼭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만, 베트남, 여러 나라에서 다 기생충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옆에 우리 프랑스의 오늘 원 밀리언 미션을 돌파한 우리 프랑스의 우리 기생충을 배급하는 마뉴엘도 와있습니다. 여러분 계속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들이 피자박스 접는 모습도 봤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땡큐. 바이바이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